자 그럼 윈도우 환경에서 이 설정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저희는 윈도우 환경에서는 비트나미를 이용해서 아파치 php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했기 때문에 비트나미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비트나미의 프로그램이 있죠? 그거를 실행을 시킬게요.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. 자 여기서 오픈 애플리케이션 폴더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가 나오고요. 그 중에서 php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로 가보시면 php.ini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저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 오른쪽 클릭해서 edit with 노트패드 저는 노트패드를 열었고요. 여러분은 아무거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에디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.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설정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앞쪽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어있는 부분은 주석입니다. 주석은 뭐냐면 시스템에서 처리하지 않는 이쪽의 메모 또는 정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놓은 것들이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세미콜론이 없죠? 이게 바로 이 php에 실제로 반영되는 어떤 값이라는 거죠. output buffering이라고 하는 값이 4096이라는 뜻이고요. 뭐 지립 그리고 output com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이 오프되어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죠.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hp.ini-development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. 이 파일은 개발 환경에서 권장되는 설정을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개발 환경에서 사용할 php를 세팅하고 계시다면 여긴 이 파일을 지우고 여기에 있는 php.ini-production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그 파일의 이름을 .ini로 해주시면 그러면 이 파일이 이제 이 개발 환경에 권장되는 파일이 설정 파일로 반영이 되는 거죠. 만약에 실서버에서 작업을 한다. 그러면 이 파일 역시 마찬가지로 또 지우고요. 그리고 실서버를 위한 권장 내용이 담겨있는 php.ini-production이라는 파일을 복사하고 저 파일의 이름을 php.ini라고 이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, 매니지 서버로 가서 아파치 웹 서버 있죠? 이걸 클릭한 다음에 리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아파치가 꺼졌다 켜지면서 그 아파치에 종속돼서 동작하고 있는 php 엔진의 설정도 갱신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때 비로소 php.ini라고 하는 저 파일의 변경사항이 아파치에 반영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실습이나 또는 개벌 환경에서 실제로 유용한 설정을 한번 알아보면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고 반영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설정 파일을 제가 열어볼게요. 자, 오른쪽 클릭해서 저는 노트패드로 열었는데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에디터를 쓰시면 되죠. 자, 여기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자, 디스플레이를 찾아보시면 자, 디스플레이 언더바 에러스라고 되어 있는 설정이 보입니다. 그리고 오프로 되어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는 표시하다. 에러를 표시하는 옵션이 현재 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php는 에러를 출력하지 않는 모드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, 오픈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열어서 아파치의 다큐멘트 루트인 htdoc로 간 다음에 자, 여기 있는 php.ini.php라는 파일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. 자,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괄호를 빼게 되면 이 php의 문법에 맞지 않게 됩니다. 괄호가 열렸으면 꼭 괄호가 닫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괄호를 뺀 거예요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. 반대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화면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자, 지금 제가 이 괄호를 뺐고 괄호를 뺀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자,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이 php의 디스플레이 에러스라고 하는 옵션이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는 이때 제가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때 너무 불편하니까 ON을 하고 ON을 한 다음에 이 변경사항을 세이브를 해야죠. 이 변경사항을 실제로 php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php가 구동되고 있는 환경인 아파치를 리스타트를 시켜주는 거죠. 그럼 아파치가 꺼졌다 켜지면서 이 php.ini 파일의 내용이 반영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 php.info.php 파일을 리로드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파스 에러 그리고 과로가 기대되고 있는 과로가 있어야 되는데 과로가 안 보인다.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어떤 파일에서 현재 오류가 나타나 있는지 파일의 이름을 보여주죠. 그리고 그 파일에서 두 번째 라인 자, 한번 볼까요? 첫 번째, 두 번째 라인의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 또는 실수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보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설정이 여기 컴프에서 log-errors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것은 이 php의 개발 환경 권장 설정 또는 실서버 권장 설정 양쪽 모드에서 온이 되어 있는 값입니다. 자, 여기 온이 되어 있으면 로그 파일에 이 php의 상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. 에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. 자,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의 어떤 상태들을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 에러를 띡 하고 출력하고 마는 건데 이거는 또 페이지가 바뀌면 사라지잖아요? 바로 저런 에러 내역을 어떤 특정한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로그 파일을 보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갈 수가 있고 또 그 로그 파일을 실시간으로 갱신해 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로그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비트나미에서의 로그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 애플리케이션 폴더에서 아파치로 들어갑니다. php가 아니라 그리고 로그스를 클릭해보면 error.lo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. 바로 저 파일 안에 에러에 대한 내역이 기록이 되는데요. 자,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트 노트패드를 하면 자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이 보이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바로 현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에러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제가 에러를 한번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. 자, 이거를 여러 번 클릭하면 에러가 여러 번 출력이 됐겠죠? 실행이 됐겠죠? 그러면 이 파일을 열고 이 파일의 내용을 다시 읽기로 갱신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줄이 출력이 됐는데 그것은 에러가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윈도우에서 설정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 또 그 설정 파일의 예제면서 또 유용한 예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러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자, 여기 있는 이 설정들이 운영환경에서 권장되는 이 에러와 관련되어 있는 설정이고 이것은 개발환경에서 권장되는 설정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설정들은 이러한 설정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, php의 phpini development와 phpini production 저 안에 어, 들어있는 내용을 저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. 저기 있는 이 각각의 개별적인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수업에서는 번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에러로그를 브라우저 상에 표시하는 것 또 에러를 로그로 기록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매우 좋은 이 도구를 알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실서버 환경과 이 개발환경과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개의 파일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눈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비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. diff라고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. 그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비교해 보시면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설정이 권장되는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죠. 도움이 되겠죠. 도움이 되겠죠. 도움이 되겠죠.